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컨셉이 아니에요 요원인데 무슨 시가 요원이 아 그럼 알려줘 컨셉을 나 컨셉이 처음 들었어 제형이 먼저 알려줘 몰랐어 여긴 어디지? 이스턴 신동상? 여긴 광화문이구만 비밀리언 에이전트 J 등장 유원들 출동하라고 좋아 아 나도 요원이야 나도 요원이야 나도 요원이야 내 이름이 에이전트 J 나 에이전트 B 왜 B야? B컵이 되고싶나? 에이전트 B 반갑다 아 에이전트 D 슬립브레이크 나머지 요원들 출동해줘 에이전트 아토피 지발 에이전트 B 아 왜 해 안 돼 에이전트 B 커피 얍 얍 아이 부끄러워해요 아이 부끄러워해 아 재밌는 사람 온다 다음 불러줘 다음 요원 도와줘 도와줘 아 뭐야 이게 아 진짜 뭐해 너네 에이전트 뭐예요? 야 이거 탤보가 영원 아니지 에이씨트 쪼꾸미 이런거 아니지 이런거? 쪼꾸미 그런게 어딨어 에이전트 M 에이전트 코 에이전트 코 에이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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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누나 뻥하다 자 요원들 모두 여기 모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200만원을 번 인사관을 찾아 미션을 시작할겁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외 각국의 인사들이 저희 채널을 너무 좋아해갖고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각국의 인사요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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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핵 이거 랜덤으로 뛰어가는거에요? 랜덤으로 뛰어가시면 되고 엄청 빠르시면 2개 3개 가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찾으러가시면 됩니다 후원금이 랜덤으로 뛰어들어져 너무 무서워 도움을 미션 홈세트 티너덤 와! 객 뛰었어요 여기가 잡수 장소인가? 에이저스 7페이 전카바가 입수하러 왔다 이게 몇 번이에요?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다니 이런 탑 시크릿을 아무데나 공개하면 어떡하나 일단 조용한 곳으로 옮기자고 펜션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갈 줄 알고 진짜 돈가방 찾으십시오 4개의 돈가방도 있어요 근데 이거 되게 착한데? 나머지 3개의 돈가방에는 진짜 돈가방을 뺏기 위한 도구가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 안에서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? 탈락이요? 저 진짜 길치여서 진짜 길치거든요 아 뭐야 첫 번째 힌트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은 금발의 미녀가 아 아 죽겠다 아 씨 에이아이 헬프? 아 금발의 미녀 어 어 어 모르겠어요 좀 이 셀은 성공하시면 네 번호가 들어있는데 네 번호가 어떤 가방이 되는지는 몰라요 아 아 오케이 200만원 내가 꼭 찾고 말겠어 저희는 빚이 많아요 아 몰라요 아 광화물 입구 아 잠깐만 광화물 입구가 어디야? 광화물 출발 어 반대에요 저 예를 들면 마라톤 출신이거든요 빨리 잘 따라오실 수 있어 저 먼저 갑니다 아 아 근데 오늘 날씨 진짜 오바 아니에요? 아 아 아 와 진짜 너무 하 하 하 하 상그룹 피디님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제가 체력이 진짜 쓰레기거든요 1분 이상을 못 뛰어요 하 이 가방 하셔야 돼요 맞다 하 하 하 진짜 하 자 누구도 날 요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하하하하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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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허허허허 헤이 헤이 포리날 자, 백관식 문제를 드릴거에요 정답은 한번만 말씀하실 수 있고 수정대왕을 씻고 와야 다시 정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이곳 광화문은 1395년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태조에 의해 창건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태조님 이후 1867년 광화문은 이 왕에 의해 중건되었는데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?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귀가실 필요 없는데요? 몇 번 누구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? 아 네 알았습니다 1번 정종 2번 세종 3번 세종 4번 문종 5번 당종 6번 세종 7번 예종 아니 무슨... 아 가자! 네 그다음 8번 성종 9번 연산군 10번 중동 7번 인종 13번 24번 철종 25번 고종 26번 순종 25번 고종 25번 고종 25번 고종 25번 고종 25번 고종 확실하십니까? 25번 고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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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세요 다음 거 노린다 데려와 너 바닥에 이걸 내려놨지, 쟤는? 쟤 바보 아니야? 비일번호 알면 뭐해 가방이 없는데 자, 일단 비일번호를 선택해주세요 열어요? 네 이게 몇 번인지 몰라요? 이거는 가발 좀 쓰고 있어봐요 왜? 제이커 좀 뺄게요 알겠습니다 저 연기하고 있을게요 왜 말을 안해줘? 나 부신 줄 알았어 아니, 세상에 왜 말을 안해줘 빨리 보고 출발하세요 아니, 내가 뭐해드리고 몇 번을 해봤어 선착순이야 망했네, 진짜 아, 오케이 강 나왔다 지금 이걸 두 개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숨겨놓고 밥 먹으면서 슬슬 애들 간을 봐야될 것 같아요 아, 오케이 강 나왔다 지금 이걸 두 개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디다 숨겨놓고 밥 먹으면서 슬슬 애들 간을 봐야될 것 같아요 아, 진짜 제발요 진짜 아, 진짜 기회 주세요 아, 진짜 기회 주세요 빨리 저기 있네 비켜 왔다 남겨у 남겨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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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מע an 남겨놀 남겨놀 About 남겨놀 이먼 ёзident 저기다 그러면 야 나이 좋아 한번만 도와줘 뭐야 니야 왜이래 야 무슨일이야 이렇게 되니 다 강제를 노린다 너무 고단수군 뭐야 이새끼 뭐야 이 친구 너 미션 풀었어? 아니 너 가방 열었구나 아니 아니 니 가방에 돈이 안들어있었구나 아니 그럼 넌 개떨이구나 지금부터 아니 나랑을 넣어봐라 에이전트 제이원 현장을 떠나겠다 문제 언제 맞출 수 있어요 너 돈가방은 어딨어? 나 여기 넣어놨어 어디? 어디에 넣어놔? 저기 저기 가방에 거짓말 치지만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치지마 하하하하 아 너무 빨라지 아 쟤 못잡아 재이야 내 말 좀 들어봐 재이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마저 들어봐 재이야 제이야! 두꺼운 해봐! 다음 미션 때 권기동을 보면 어퍼컬 날리고 직원으로 때려 눕힌다니 발로 한 번 밟고 가방 두 개 다 갖고 튀겠어요 어? 뭐야? 미션! 보쌈 드시겠습니까? 당신은 보쌈 드시겠습니까? 예쏘노 아 꺾었을 것 같은데? 노? 예쏘로 갈게요 서울 종로구 북총로 오가계 35-2 당연히 예스죠 예스! 저는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보쌈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이거로 갈게요 서울 종로구 자아물로 이길 부 보쌈? 보쌈 다행히 어디 숨겨야될 것 같은데? 다행히 어디 숨겨야될 것 같은데? 갑시다 또 다행히 어디 숨겨야될 것 같은데? 마저 이걸로 다행히 어디 숨겨야돼? 야 안아 다행히 안아 아니 근데 내가 너를 믿음 뭐해 너가 배신 때리는데 아니 나 배신 안 때린다니까 나 너무 힘들어 정말 괜찮아요 손 한 번 안 할게 문지르문지르 하게 해줘 아 믿음을 보여줘야지 너도 너도 믿음을 너 이따까지 거짓말만 했는데 어떻게 믿을지 이제 안 할게 하나 진지하게 말해 문제 내가 맞혔어 맞혀서? 팩트 맞혔어? 응 너가 맞혔어? 응 아 믿음을 알았어 아 이거 뭐 이거 너무 믿음이 안 보여 알았어 아 어? 어? 아 어? 아니 아니요 아니 두 개 좀 같은 상장가 만져 알았어 알았어 아 안 갈까? 아 자 가방이 두 개 있고 미션은 누가 성공했는지 모르고 가방이 열렸을 수도 있단 말이지 이거 내가 너무 아는 게 없는데 아니 세상에 왜 말을 안 해줘 오우 안녕하세요 예아 네 네 네 도쌈 예스 도쌈 예스 도쌈 먹어야지 도쌈 먹어야지 벽품대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 불안해 나만 이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나 되게 바보처럼 나오고 있을 것 같아 그게 너무 짜증나 범계단이 지금 가방 두 개 가지고 있어? 어 그래서 걔가 가방을 열었어? 아니 못 열었지 너가 맞혔다고? 어 일단 앞에서 가봐 뒤로 보지 말고 아 일단 가봐 아니 일단 먼저 가봐 어 먼저 가봐 뭐해? 아 야 뭐야 총 가졌지 아니 나 가방이 없다니까 나 총 가졌지 가방 빼고 총 가졌지 저게 좋아 아니 내가 어떡해 왜 이렇게 있어 총이 아니야 내 가방 만져 찍어야지 아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근데 아 지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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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너 가방이 흔들어? 내가 춤추는 거야 나 총 아니야 뚜루뚜루 춤추는 건데? 아 진짜 미안해 너 총이 맞아? 아 아 인내심 테스트 하지 말고 제가 진짜 춤추는 거야 쭈뚜뚜루 춤추는 거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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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냐 아니 막히고 가야 돼 저 справ지 여기다 막혀야 되겠다 물론 막히있습니다 이거 어딘가 이거요 딴 사람 온 거 아니지 아 어 재생 어 여긴 거 같은데 아우 마음 편하네 야 이 대X끼야 야 니 어디 지금 사물함에 넣어놓고 왔나보지? 광화문역에 있는 시야처럼 그냥 다 뒤져 아니 그냥 락커 다 뒤져 그럼 찾을 수 있어 박빈들 화이팅 아 어디다 생겼어? 컸구나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같아 나한테 그딴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아 그런가? 어 어디다 숨겼냐니 안 먹고 얘기하잖아 컸콘세 미션 성공하자 내가 컸콘세 비밀번호를 사실 받았어 받았어? 알려줘봐 알려줘봐 아니 이걸 그럼 좋아하냐 여러 개 아니 그러니까 알려줘보라고 내가 그거 왜 알려줘 너한테? 언니 거찍 볼 수 있어 내가 먼저 봉투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이 상태로는 열어봅 이렇게 좀 해서 조용히 해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제이는 꼭 찍어 먹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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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formation 아 아 어우 너무 맛있게 아 그래도 아 이런 게 어딨어 내 자랑이 나를 찾고 있나봐 엄마 어딨어요? 그렇게 찾는 거야 나를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 이동이 거 어딘가 하는지 볼까?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 통화가 안 돼 통화 좀 있어야겠다 이러다 열면 열리는 겁니다 네 아 배불러 아 배불러 아침에 바라보 한 번만 한 번만 너 뭐 해봐, 너 뭐 해봐 어, 이건가... 제발, 제발 돈 써 봐 갖고 다니려면 또 겁나 뛰어댕겨야 되는데 이제 그치 아 먼저 가야겠다 어? 잘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에 두 개의 가방이 나한테 있잖아 그거 누구 거야? 너 꺼야 내꺼야? 내꺼랑 너 꺼잖아 내꺼랑 너 꺼? 아 꺼져 그냥 너 지금 마인드가 썩었다 아니지 그냥 꺼져 기둥님 꺼지 둘 다 아 건강 상태 좀 볼게요 아 건강해요 아 건강합니다 건강 상태 좋아요 나 파출소 좀 갔다 와야 되니까 내 쪽으로 가있을래? 파출소요? 응 왜요? 가봐 저리 나 여기 들어갔어야지 알았어 가봐 응? 이렇게 있을게 거기 있어 여기 있어 네 기다려 뒤돌아 어 안 돌아 더 앞으로 가 더 가라고 거길로 여기 있어 안 뜨네 나 안 뜨네 알았어 알았어 거기 들어가 들어가 차 앞으로 들어가 어떻게 됐니? 너 어디야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막내 아 아 아 나 존나 멋있다 난 가함을 따버렸다 이 말이야 우리 서로 배신할 필요 없다 이제 나 이제 없어 비비탄총 없죠 상금을 똑같이 반으로 나눌 것이며 서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에이저트 트리플 에이 에이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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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